이게 되면은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오늘 첫 주제로 3년 가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일부분들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복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가장 큰 수의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윤 대통령 등장하고 4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더해주기 작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4번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윤 정부 하에서 일어났는데 4월 10일 총선은 특별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그런 표를 다 제거하게 되면은 그 의석수가 169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108석으로 줄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108석이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탄핵이나 개헌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석수인 거죠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 연배나 성향 같은 걸 밀어보게 되면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4번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후반부의 2번의 부정선거는 아주 대형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그 결론은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가를 접수한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를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국이 선거 부정세력들에게 다 제압당하거나 접수당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외면하기를 원하지만 외면하려고 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대한민국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런 불의와 불법에 제왕하기를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교계도 다 입을 다물고 지식인들도 입을 다물고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대통령도 항복을 한 거지만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다 항복을 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부터 탄핵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특별한 그런 상황 변화가 없으면 한국인들이 저항하거나 이런 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좀 연령층이 좀 젊기 때문에 앞뒤를 제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조속한 시간 내에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수를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오늘 이렇게 이병하 전 노르웨이 대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의 기독교계에 있는 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김사만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고 현직에 계시는 고병찬 목사께서 운정참존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모양인데 부정선거 정황이 많은데 침묵만 하고 있는 권력자들 이런 것을 아마 설교 중에 말씀하신 모양인데 뭐 이것도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침묵만 하고 있는 국민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 추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도 부정선거 척결 없이 자유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워낙 여러분들 희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세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식자층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참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 뉴대일리 신문을 보니까 윤서인 카툰 작가께서 조선왕조 500년도 잘 참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못하고 덜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입니다 한 분께서 그럼 북한인민민주공화국은 우리 민족 아닌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세계에서 불의를 제일 잘 참는 우리 민족 이렇게 좀 약간 역설적으로 윤서인 작가가 꼬집어놨는데 어떻든 간에 참 저로서는 좀 생소하고 생경하기도 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밥줄을 떨어놓는 그런 종류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맑게나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 딱하기도 하고 이제 딱한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비용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게 될 것인가 그런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선택들이나 주장들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앞으로 참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쥐죽어놓지 고요하고 뭐 이런 소위 선거 사기가 제도화되는 부분들을 의도적이건 아니면 의도적이건 안건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다른 구성원들 책임들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자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을 보게 되면 결국 공포정치라는 것이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 그러면 북한하고 여러분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국민들 뜻과 관계없이 항상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선거를 장악하게 되게 되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런 체제가 이제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한반도의 북쪽이나 남쪽이나 얼추 비슷한 체제가 여러분들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초입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항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남이 해 주겠거니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딱하다는 생각을 넘어가가지고 참 비용천구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날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들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먼산 보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